전국의 각 지역마다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에 머물게 하기 위해 청년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짝 흥행에 그치면서 비어가는 곳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전남의 한 사례를 통해 그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송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점심시간에도 불구하고 불이 꺼진 점폭. 텅 빈 공간에는 장비들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문을 연 전남 여수의 꿈뜨락 청년몰입니다. 한때 유명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주목받았지만 지금은 내방객보다 배달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찾아오는 손님이 뚝 끊기자 자리를 보전하던 점포도 하나둘씩 떠나더니 5년 만에 26개 점포 가운데 6곳만이 남아있습니다. 한 번 시작된 사람들의 외면과 아무래도 많이 비어있는 점포들이 크겠죠. 이제 사람들이 와도 크게 경험할 거나 볼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점점 더 끊기게 되고 목포의 또 다른 청년몰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 2017년부터 운영이 시작됐지만 지금은 상인이 모두 빠져나가고 곳곳이 텅 빈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겠다며 23억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현재는 관리하는 부서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전국 곳곳에서 이 같은 청년몰을 조성하기 위해 쏟은 예산은 60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점포 630여 곳 가운데 33%는 휴업 또는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몰이 주로 전통시장 유효부지에 조성돼 유동인구가 적은 만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청년몰의 지속성을 위해 지역에 정주 의지가 있는 청년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 특산품 등에 맞춘 연계사업을 발굴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통시장의 부활과 청년 창업 지원의 취지로 추진됐던 청년몰. 하지만 반짝 흥행에 그친 가운데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전환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아영입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